이힛 재밌네 노란톡 참여 한번 해볼까? 핸드폰 오른쪽 위에 플러스 모양 그림이 있네 오 눌렀더니 오픈 채팅 아이콘이 보인다 이제 돋보기 누르고 검색 한번 해볼까? 팍스경제TV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오케이 입장 완료 오 엄청 간단하네 이제 자료 요청해봐야지 다시 정리하면 노란톡 오른쪽 상단에 오픈 채팅방 아이콘을 찾아 윤정두의 주식투시경만 검색하면 깔끔하게 끝! 자 이제 채팅을 시작해볼까? 확실합니다 윤정두의 국민톡 노란톡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채팅방에서는요 굉장히 능동적이신 분들만 계세요 오늘 같은 날도 수익을 내시는 거예요 어제도 8시 10분부터 11시 반까지 무료 교육해드렸죠 지금 333 올려주시는 분들 보세요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기존에 계신 분들 얼마나 행복하면 이렇게 능동적이겠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채널 돌리지 마시란 말이에요 채널 돌려봐야 다들 자기들이 뭐 이 종목 추천했죠? 대박났죠? 윤정두는 어떻게? 방송하면 다 보여드려버리잖아 방송 갖고 나온 걸 다 보여드리잖아 노란톡 국민톡에 미리 오픈해드리잖아 무료로 오픈해서 60대 어르신, 70대 어르신, 80대 어르신도 LG화학 같은 경우에 그 수익을 다 잡아내야지 이 LG화학 봐봐 LG화학 LG화학 7월 31일부터 가장 먼저 2차전지 중에서 가장 먼저 그 큰 수익이 지속이 됐죠 어제 조금 들음직였지만 오늘까지의 랠리 기준까지 시가총액이요 최상위 종목이에요 지금 LG화학이 오늘 이제 바이오로직스가 폭등이 나오면서 3위를 다시 탈환했는데 지금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죠 LG화학도 마찬가지예요 어마어마합니다 SDI 어마어마해요 이런 종목군들 2차전지 종목군들 순환성으로 1차 LG화학 잡아먹고 오늘 아침에 삼성 SDI 또 잡아먹고 SK이노베이션 또 잡아먹고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LG화학이 일봉차탄이에요 이게 54만원에서부터 67만원이면 얼마예요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도 13만원이네 54만원에서부터 어마어마하게 올랐네요 그죠 와 이런 수익을 이런 극대형주의에서 시가총액 47조짜리에서 이 수익을 못 내시면 되겠어요 이미 여러분들께 7월 30일 날 야간교육방송에서 7월 30일 야간교육방송에서 두바이오와 화학업종의 상관관계 2017년도 자료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렸죠 그러면서 LG화학 그 당시에 저점에서부터 레일리에으론 보여드렸죠 그리고 나서 LG화학의 극대 당시에 목포지과 설정 범위 다 잡아드리죠 그리고 나서 LG화학 결국 어떻게 합니까 7월 30일 날 야간교육 해드리자마자 7월 31일 날 8시 49분에 LG화학 결국은 또 시즌 폭등 LG화학 폭등 오늘 기준에 SNS 때 폭등 아니 종목이나 윤정부가 많이 올려요 세 종목에서 다섯 종목 올리는데 오늘 다 폭등이네 LG화학 이거 못 잡으시면 되겠어요 7월 30일 날 야간교육해드리고 7월 31일 날 또 교육해드리고 이건 언제요 31일 날 또 방송 나와서 또 교육해드리고 그를 나와서 어떻게 해요 그냥 넘어갑니까 아니죠 계속 교육이죠 계속 교육 이런 종목분들은 왜 놓쳐요 매직계산기까지 이때 당시 가격이 최고가가 현재가가 58만원이야 최고가가 58만원이고 이런 가격에서 왜 놓쳐요 지금 얼마야 60만원대 중반 후반 팍팍팍 이거를 이거를 놓치면 되겠어요 이거를 55만원 이런 가격에서 다 보여드리고 다 잡아드리는데 이게 장중에 다 잡아드린 7월 31일 날 다 잡아드린 노란톡 국민동 안 들어오실 거예요 야간 교육받아 개장 전에 종목 올려드려 그리고 나서 8월 4일 날 또 교육해드려 어제 야간에 3시간 반 교육해드려 3시간 30분 그럼 LG화학을 놓치셨다 그럼 뭐 본다고 했어요 삼성 SDI 그쪽도 놓치셨다 그럼 뭐 본다고 했어요 SK그룹주 기준에서의 SK이노베이션 또 화학업종 기준에서 정의업종 기준에서 SK이노베이션 또 2차전지 배터리 기준에서의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LG 화학 에코프로 VM SK이노베이션까지 오늘 이런 종목에서 수익 못 내셨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7월 31일 날 오픈해드린 거 보셨죠 7월 31일 날 개장 전에 또 오픈해드린 거 보셨죠 이미 이런 상승 장학형 떴을 때 장학 확인형의 기준에 별 3개짜리 4,000원 캔들이 떴습니다 라고 기준 잡아드리면서 44만 원대부터 잡아드린 거예요 그럼 얼마입니까 지금 상승률이 상상을 초월하는 상승률이 이런 수익들 놓치실 거예요 목요일 날 아침에 당장 LG화학처럼 7월 30일 날 교육해드리고 7월 30일 날 그 교육을 업황 또 종목 31일 날 개장 전에 내일 아침입니다 목요일 날 개장 전에 이렇게 해서 폭등렐리 나올 수 있는 시가총액 4위 극대형주 시가총액 5위 극대형주에서 수익 안 내시렵니까? 수익 내셔야겠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자락에서 편입 잡고 야간에 교육받아서 어디서 차익 실현하는지 또 LG화학 차익 실현이 끝났으면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어디서 잡는지 그런 교육 무료로 받고 개장 전에 무료로 상하가 치고 올라갈 종목 잡아넣는 비법 그 자료 받으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보시기 바랍니다 주식 투시경 노란톡 참여 방법 가장 첫 번째는 휴대폰 열고 채팅 어플 누르고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모양 새로운 채팅 아이콘 클릭 하나 둘 셋 번째에 말풍선 두 개가 겹쳐진 아이콘도 클릭 상단에 위치한 돋보기 모양을 누르고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검색하고 입장하면 노란톡 준비 끝 이제 자료 요청할 일만 남았죠 실전 매매 경지를 경험하라 지금 바로 노란톡 검색창에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을 검색하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333 빨리 빨리 누르셔야 돼요 저희 연구원 직원분들이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기존에 참여하신 선배분들 새로 오신 분들 전부 들여다보고 있어요 어떤 자료 주냐고요 말씀드렸잖아요 개장 전에 상한가 잡아낼 수 있는 특급 비법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이런 종목 안 잡아내실 거예요 그런 종목 잡아내는 비법 자료 드린다니까요 거기에 개장 전에 조금 전에 안 보셨어요 LG화학 같은 종목 종목 오픈해드리죠 몇 종목? 세 종목에서 다섯 종목 오픈해드리죠 목요일 날 그런 종목 안 잡아내실 거예요 오늘 당장 야간 교육 안 들어오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333 빨리 올리셔서 자료 받으셔야죠 그럼 어떤 마술 같은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지금 333 올리시는 분들은 내일 당장 오늘 놓치신 SK이노베이션 같은 종목에서 그냥 당일 하루 만에 15%씩 한미사이언스 이런 종목에서 4만 4천원, 4만 5천원에 들어가서 지금 종가가 7만원인데 시간에서 또 상한가에 또 잔량이 있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사거래 일만 해 그러면 따불이네 시가총액 조단위의 종목에서 그렇죠? 이런 지금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이런 종목분들 지금 프로필하면 나가시잖아요 윤정도는요 소형주, 거래대금 없는 종목 하지를 않아 쳐다도 안 봐 그거 들어갔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채널 돌리지 마시고 이런 극대형주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가 180개 종목이 넘게 있어요 삼성 SDI 얼마나 폭등 랠리입니까? 그 폭등 랠리의 흐름들을 전부 잡아가셔야죠 어떻게? 지금 삼성 SDI 8월 4일 날 오픈 안 해드렸어요? 8월 4일 날 오픈해드리고 삼성 SDI 종가가 41만 6천원이네요 종가가 41만 6천원이네요 종가가 41만 6천원인데 지금 28일 날에도 이미 삼성 SDI 100만 주의 기준점 터뜨려주면 움직임이 나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의 기준에서는 오늘의 기준에서는 9시 31분에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9시 31분에 그 영상 다 잡아드리고 우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매직 계산기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동영상 올려드리고 텍스트 자료 올려드리고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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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지금 6.61% 44만 3천 5백원인데 요 기준에서 어떻게? 차익실은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해서 신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범위는 오늘 고점을 넘길 때 얼마? 44만 8천 5백원 넘길 때도 들어가실 수 있다 44만 8천 5백원 45만원 밑에서 들어간 거예요 오늘 종가가 46만원 수준까지 그냥 팡팡팡 치고 올라왔죠 이런 수익을 왜 못 잡아요? 하루 이틀 말씀드리니까 5월, 6월, 7월 남들 IT가 된다 안 된다 악을 쓸 때부터 그 이전부터 교육 다 잡아드리고 이거 우리나라에 없는 자료란 말이에요 윤정도 33년 주식 노하우가 다 들어간 거고 월봉 기준, 주봉 기준 이게 지금 2차전지 얘기 나올 때부터 들어간 겁니까? 그 이전부터 IT를 주력 업종으로 그렇게 하면서 이러한 캔들 교육 전부 바탕을 해서 이런 자료들 무료로 다 나눠드리는데 나는 공부하기 싫다? 그럼 333 빨리 누르세요 나는 공부하기 싫다 그냥 개장 전에 종목 빨리 그냥 삼성의 SDI 같은 종목 이런 종목 빨리 빨리 넣어줘 SK이노베이션 같은 이런 종목 7월 28일뿐만 아니라 야간 교육도 해줘 그렇게 해서 결국은 8월 4일에도 또 교육해드리고 7월 28일날 개장 전에 올려드리고 오늘 또 8월 5일날 9시 40분에 또 교육 잡아드리고 그 교육 내용이 이렇게 이렇게 편입 들어갑니다 매직 계산기에 얼마? 44만 3,500원이야 이때는 또 44만 3,500원 기준에 이 자락에서 이 자락에서 차익 실현 이 자락 넘기면 편입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쭉쭉쭉 봐도 올라가죠 이 자락이었어요 이 자락 잘 보세요 이 자락 이 흐름이 그냥 이만한 아까 여기가 이 자락이야 여기 46만 8천원입니다 18,000원이 더 올라간 거예요 2만원이 더 올라간 겁니다 시가총액 30조짜리에 2만원이면 얼마예요? 5%, 4%, 5% 수익이 추가적으로 나온 거예요 오늘 하루에만 자, 시간 없어요 지금 참여 방법도 못 알려드려 바로 넘어가야 돼 왜? SK이노베이션 때문에 그래요 SK이노베이션 아니 SK이노베이션 13만 8천원 왜 못 잡아 8월 2일 날 일요일 날 야간교육 그렇게 해드리고 야간교육 그렇게 해드리면서 2차전제 LG화학을 놓치셨다면 삼성 SL을 놓치셨다면 지금 그럼 8월 5일 날 개장 초부터 얼마에 13만 8천원 13만 8천원의 의미가 뭔데 13만 6천원을 넘기는 흐름 앞전 고점을 넘기는 흐름 20거래일의 고점을 넘기는 흐름 여기서 다 써드리잖아요 11시 29분 하면 또 어떻게까지 올려드려요? 14만 6천원에도 따라 붙을 수 있다 14만 6천원은 뭐길래 장중 고점이다 장중 고점인데 시가 총액 1조 이상짜리 지금 10조가 넘는 종목인데 10% 이상 상승이 나왔지만 14만 6천원에 따라 붙을 수 있다 13만 8천원은 20거래일 고점 13만 6천원을 넘긴 거니까 그럼 얼마부터 들어가요? 13만 6천원 13만 8천원 14만 6천원 종가가 얼마예요? 15만 9천원이야 그러면 그것만 수익률이 얼마냐고 노란 토계 국민 토계만 들어와 계셨어도 이런 거 예전에 월봉 주봉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지금 8월 3일 언급 이후에 아무 의미 없어 8월 3일에 무슨 의미가 있어? 오늘 당장 들어간 게 오늘 당장의 수익이 15%인데 오늘 당장의 기준이 시가 총액 14조 15조짜리에서 15%의 수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야간에 교육받고 장중에 교육받고 이 장중 교육자료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9시 31분에 노란 톡 국민 톡에서 13만 8천원 써있죠? 고점이 얼마였어요? 13만 9천 5백원이었죠? 이 기준점에서 편입의 기준 설정할 수 있다 이 가격이 이 가격 이 가격이라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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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고점도 못 올라와서 여기 여기 1봉으로 매직 계산기 다 보여드리고 1봉 보여드리고 주봉 보여드리고 여기 또 올려드릴 11시 29분에 14만 6천원도 아직 안 늦었어요 14만 6천원이라도 14만 4천 지금 500원인데 최고점 14만 6천원도 안 늦었습니다 10%까지 끌어올린 건 이건 개인이 올린 게 아니에요 이거 지금 이 자리 14만 5천 5백원인데 이거 아직도 안 늦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악을 쓰고 설정해드리고 결국은 15만 9천 우와 15만 2천원이야 아직도 멀어서 계속 가 이거를 개인들이 땡기나요? 오늘 지수를 개인들이 땡겼습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땡겨주는 이런 장소에서 매직 계산기 올려드려 차트 올려드려 동영상 자리까지 다 잡아드리는데 이거 이외에 지금 아까 보신 자리가 이런 자리에요 이거 이외에 지금 하나솔루션도 난리가 아니었어요 오늘 하나솔루션 교육 안 해드렸냐고 하나솔루션 어제 교육해드렸어요 오늘 또 그냥 또 그냥 그냥 막 치고 올라가요 2만 7천 2백원이잖아 어제 종가가 2만 8천원 9천원까지 이거를 2만원 초반에서부터 불가 보름만에 이런 수익 안 내실 거예요 빨리 333 안 누르실 거예요 333 빨리 누르셔서 자료 달라고 노란톡 국민톡에 윤종도의 주식투식형 빨리 찾아오셔야 됩니다 오늘 야간 교육도 열심히 저쯤 뛰어가서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야간 방송 무료 방송 빨리 참여하시고 내일 개장 전에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SK이노베이션 같은 종목 쫙 잡아내서 계좌 수익 빵빵하게 되십시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식투식형의 윤종도였습니다 주식투식